관동두 계란 진짜 맛있어요 남은 장면은 잘 먹으면 더 맛있어... 다진마늘은 덜 익는 것 같아요 뱃살은 너무 잘 먹어서... 뱃살은 맛있게 먹음... 참사하니... 뱃살은 맛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은 거에요 그리고... 뱃살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뱃살은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